잠깐만 어! 찾았다! 찾았다! 호물찾기 끝! 자 우리 한 시간에 걸쳐서 여기를 전체 구석구석 잘 찾으셨는데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찾으셨습니다 많이 찾으셨어요? 우리 꽝도 많으실 것 같구요 일단 IBC 가족 몇 등 몇 등 찾으셨어요? 3등 3개에 5등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경림언니 문혁께 선물로 하나 드렸어요 몇 등을 찾으셨어요? 5등짜리 5등짜리? 5등을 찾고 빵을 하나 드렸어요 진우씨 7장을 찾았구요 네 그중에 다 꽝도 2등 하나 와 와 나이스 저도 셀프에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 기대되는 우리 저기 박정용씨 어머니 예 저희는 빵을 한 6개 찾았을 때 다시 그 자리를 꼽아놓고 왔어요 여기 하나 있잖아 여기 하나 있잖아 여기 하나 하나 그리고 다이빈씨가 선물해주신 5등 그리고 4등 엄마가 찾은 2등 와 자 이러면요 은영씨 은영씨 1등이 안 남았는데 은영씨네하고 안선영씨네 2등만 남았는데 네 두 분 중에 1등이 있을 것 같아요 저 많죠 오 2등이서 2등 하나 1등 하나 4등 하나 4등 하나 5등 3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렇게 되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찾을 수 있어 이렇게 되면 1등이 자연스럽게 안선영씨 찾으셨어요? 엄마 1등만 찾기를 바래요 네 여기서 딱 시작할 때부터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엄마 1등이 뼈어 우리한테 걸리게 그랬는데 나이 많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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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처음으로 우리 아이비와 아이비 어머니 나오셨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? 엄마와 즐거움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해도 낫었고 이렇게 뉘언니와 같이 노을을 봐서 참 좋았고요 저는 민호와 쌀을 씻어서 평생 네 아주 한영수입니다 네 범소품 특집이니까 단체사진을 찍으면서 여기서 여기서 찍자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모이시죠 네 단체사진 찍자고요 예 범소품 특집 마음 납니다 예 예 예 예